어? 이것 봐라? 건방짐이 하늘에 찌르는구나 죽여주도록 하... 어어어어 도망가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... 어어어어! 와 진짜 건방짐의 극이다! 진짜 니네 둘은 일로와 도망가는 거 봐 와... 나 원걸이야 나 원걸이라고 일로와 이런 주사 일로와! 어디서 베어먹은... 어? 이 새끼 봐라? 와 너 싸가지 싸가지 완전 왕싸가지다 일로와 이런 싸가지라 어디서 베어... 역시 남자는 핑크야 가방스킨 이쁘다고요? 뭐? 아! 나 그럼 왜 이렇게 핑크핑크해! 아! 내 콘셉트와 맞지 않았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애짭소리 먹니? 저런... 왜 이렇게 핑크핑크가 이거 3득이 2개야? 뭐야? 왜 인벤토리에 3득이 2개죠? 뭐지? 전술 가방인가? 아하하하 나자하옥 누구죠? 누가 내 애담에 혼나고 싶은거지? 다시 판매할게요 아 뭐야 이 스킨 스으으으으 펠오오오오오오오 난 저 따자하오 자식 букв чисht 저 따자하오 자식 저저저 어? 따자하오 따자하오 따자하오? 아 시체네 이거 고민이네 오른쪽으로 들어올까? 그게 제일 그건거 같은데? 베스트인거 같긴 한데 저저저 뛰는거 보십시오 운 좋은친구네요 만나면 좋은 친구우우우우우 엠 씨 물론방송 어어 stealth 저 새끼 저거 도둑 비스팅 아 트론이 맞은 게 아니구나 아 못 잡는 줄처럼 손바닥만의 좁은 곳에서 감사합니다 남자는 핫핑크다 핫핑크 룩으로 갈게요 앙등맞지 않나요? 당장 달려가서 여러분들에게 폭 안길 것 없지 않나요? 어때요? 제 총도 핑크핑크예요 어때요? 나야말로 핑크를 위해 태어난 남자 핑크핑크 엄태천이거든요 어? 그러믄 내 옷도 핑크네 어? 이거 이거 심상치 않은데 오늘? 이거 어쩌면 나 오늘 여자친구 생기는 거 아니야? 아 뭐야 이 무서운 얼굴은? 난 이런 거 무서워 이런 건 버려야 해 저런 건 나 같은 소녀소녀 엄태천에게 어울리지 않아 정말 좁혀 고프다고요?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조심해 주세요 그런 말에 쉽게 상처받는 아이라고요 하와와 목마르니까 음료수 한 잔 아우 시원해 어머 이렇게 날렵하게 생긴 오토바이는 난 탈 수 없어 같이 가요 꿈의 나라 유니콘 형 흐에에에 Wand 흐에에에!! 아 선 vicinity 됐당 후 그럼 제가 anders 어디갔죠? 저 바위 뒤에 있네요 저 바위 뒤에 지금 총구 보였거든요 머리에서 터지게 어머! 저런! 불쌍이 됐구나! 아! 어머 어떡해! 어우! 나 추위생각이 없었는데 추워버린 짓모양! 다음생엔 나처럼 귀엽게 태어나길 바래! 브라자 예쁘다고요? 뾰옹 어우! 어 어떡해 너무 야하네요 그런 말 하지 말아주세요 속옷이라고 해주세요 그게 나쁜 말은 아닌데 어허 참 기억할 뻔했어요 내 유니콘 짱이 만약에 바퀴가 터졌다면 저 친구는 아마 머리가 터졌을 겁니다 어 여기 지나가버리면 어 여기 지나가버리면 어 여기 지나가버리면 내가 죽여버릴지도 몰라 어 저 저런! 아주 안됐다 나는 너를 죽일생각이 없었는데 아주 안됐다 어 허어 넌 허어 어머! 야 이거 왜 죽는 흠! 오우! 빠르게 숨어버리기 와 나 이거 진짜 죽을뻔다 진짜 그쵸? 진짜 죽을뻔다이 자 자기장 괜찮구요 다음 자기장까지 일단 여기 있어봅시다 이게 어차피 여기 언덕 쓰는거라서 어! 아 나 오토바이였지! 아 쉣! 이게 있었네 어이 고맨! 어이 고맨! 어이 고맨! crowded 아 짜고 암듬 항상 아닙니다 아 그리고 또 그 감사합니다.